달목과 자리 짓고 엉망금이 있어도 불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 한국에 치고 재벌들 많았잖아요. 대통령도 많았잖아요.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국 갔다 온 사람 이승만한테 하나뿐이 없다겠어 지금. 잘하시라고. 내가 다 이런 말을 못해요.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. 진짜입니다. 불 속에 대한 뭔 필요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정신 차려야 돼요. 죄사함. 성의 불. 이거 받아야죠. 저는 제가 대단한 능력인 사람 아니에요. 저는 살라고. 주님 사랑해서 건지 교회 세워보고 싶어서 다 망해가지고 달빵 생활하면서 산에 가서 주님 만나주셨어요.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. 너는 지금은 엠망적인데 식스유리라. 식스유리 자동 능력증. 그게 90년 이 집회가 열리게 됐고 그 집회를 통해서 병이 났고 중풍이 났고 안병이 났고 그래갖고 100명 200명 막 전도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살았어요. 저는 병 하나 나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 그라리 쓰면 교회가 부둔하고 경매되고. 저는 그때 죽었어요. 지금 은행 이자가 그때 하신 금액 17%가 연체 25%. 25% 한 달 연체. 매달 이자가 25%요. 4개월 연체. 어떻게 삽니까? 죽죠. 정말 기적적으로 하면서 살려주셨어요. 영업호원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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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